안녕하세요. 꼬미에요. 오늘 매우 덥죠? 그래서 저와 함께 바다로 놀러 가볼까요? 고고! 자 정리를 해볼까요? 정리를 해볼까요? 왕무나네요. 엄청 커요. 왕무나네요. 엄청 커요. 고고로무 공양이 많아요. 반지다. 아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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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. 재밌어요. 이거 화날때 때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. 잘 들려요. 냉장고에 꺼내왔어요. 여기 안에 상어랑 거북이랑 고래가 있어요. 보이시나요? 보이시나요? 제가 낚싯대를 만들어 볼게요. 낚싯대를 만들어 볼게요. 낚싯대를 넣어요. 짠. 완성. 제가 초콜릿을 녹여왔어요. 저개를 만들어 볼게요. 저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먹고 싶어요. 놀고 싶어요. 놀고 싶어요. 욕싶다. 놀고 싶어요. 놀고 싶어요. 고기라들. 고기라들. 만들어볼꺼에요 그 다음에 미스지즈를 잘라서 나오고 이거는 마저스팅입니다 이거는 샐러드 넣어볼게요 이제 나무배를 만들거에요 이거는 제가 깃발 저거 저거 그리고 단문무색 그리고 그리고 락실 이 락실 너무 락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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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돌이가 낚시 드디어 낚시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해냉 해냉 누나 해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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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상어를 넣어줄거에요 이제 상어를 넣어줄거에요 이제 상어를 넣어줄거에요 상어를 잘라서 상어가 고래를 먹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숟갈인데 산 모양처럼 생겼죠 여기다가 모래를 넣을거에요 그래서 안에다가 좀 넣어줄거에요 이제 상어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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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줄거에요 이제 상어가 없어져요 conferences 거북이가 찾을까봐 손방이 있는거에요 이거는 진주로 할거에요 우진주를 뽑아볼까요? 우양주를 뽑아볼게요 우양주를 뽑아볼게요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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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완성 짠 완성됐어요 거북이가 토끼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토끼가 돌 밑에 숨어있는거에요 그리고 거북이가 그 조기를 찾아서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이건 지렁이에요 이 곰돌이가 모나를 잡았어요 자 그러면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어떻게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ou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